오 저 육 뭐야 육! 육 뭐야! 뭐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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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메인은 짜장으로 만든 찜닭이고요. 최대한 덜 맵게 만들어서 다 드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튀김을 겉에도 했고 연어랑 김밥이랑 소스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겁니다. 참외랑 크림치즈랑 한꺼번에 가운데에 하얀색 무스를 만들었고요. 참외를 한천이라는 가루랑 굳힌 다음에 갈면 저렇게 개처럼 자 그러면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홍준환 씨부터 렛츠고! 렛츠스 권 드려야죠. 달려가 달려가. 감사합니다. 1,2,3,4,5. 딱 한 개씩 먹으면 되겠다. 고추냉이 다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그렇지, 맛있게. 그렇지, 그렇지. 향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우선 고소하고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게요. 아, 이게 비조림? 네. 우와!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되게 유명한 롤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 하와이에서. 진짜 맛있다. 하와이에서 되게 유명한 데이트에서 먹는 그런 느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